주택 부정 청약 적발 후 청약 취소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주택 부정 청약이 적발된 1,704건 가운데 취소가 완료된 경우는 13%인 227건이었습니다. 부정 청약자에 대한 제재가 늦어지면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정부 대응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도내에서는 지난해 모두 90건의 부정 청약 행위자가 적발됐습니다.